히히히히이 안녕하세요 저 이거 방송 먹히는 건데 괜찮을까요? 네네 저는 방송 하고 있어요 1인 방송 유튜버 조회수가 많으면 오 진짜 유튜브 하세요? 아 유튜브 많이 보지 26만 됐어요 27만 다 돼가요 오 괜찮네 거기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하거든요. 트로트가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원래 기사님의 뮤지컬을 했었어요. 그래서 트로트를 솔직히는 잘 못 부르는데 흥이 많아가지고 기사님! 기사님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저는 노래는 다 좋아했어요. 제가 노래 불러드릴까요? 아 좋죠. 저 노래 잘해요. 트로트! 트로트?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밧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인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마의 밧데리. 어우 포스가 장난이 아니네. 장난 아니죠? 내가 저만적인 건 아니지만 이 바이블레이션이 자연적이고 억지로 행동하지 않고 매력이 나요. 그런 소리 안 들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장현정씨 노래 좋아하세요? 좋아하지요. 아 좋아하지요. 찬찬하게 하지 말아요. 잘가요. 안녕 내 사랑. 찬찬찬. 반짝반짝.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찬찬. 우리 사랑. 변치 말자던. 그 약속 해주셨나요. 날 같고 장난쳤나요. 사랑이 그런 건가요. 이리저리로 왔다. 여리저리로. 끼가 장난이 아니라고요? 아 끼가 장난이 아니라고요? 하하하하. 이렇게 끼를 발산하지 못하고 살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저는 하루만 살거든요. 하루만 열심히 살자는 게 제 생각인데 뭔가 평범하고 무의미하게 지나가면 너무 우울해요. 하루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려고요? 그럼요. 하루 뭐 잘 열심히 살면. 그 다음날이 오고. 그 다음날이 오고. 그 열심히 살면 그 다음날이 오고. 아무튼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것이 건강에 사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리 뭐 다 가지고 이래도 스트레스 받으면 진짜. 건강도 잃고 정신도 잃고 그렇잖아요. 그럼 건강을 해치면. 맞아요. 모든 걸 다 해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려면. 노래. 노래가. 물론 슬픈 노래도 있지만. 네. 노래 부르면 즐겁잖아요. 너무 즐거워. 그럼 노래하면 너무 즐겁죠. 활력하여. 노래 정말 잘하신다. 빛사랑 내려놓을까. 사랑 때문에. 운다. 박수. 이러신 거죠. 노래 너무 잘하신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때 지금 난리 났죠? 난리 났죠? 올라가죠? 기사님 얼굴 빨개지셨어. 노래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었네. 진짜 잘하시는데요? 감미로 봐요. 되게 구슬퍼요. 꺾기가. 그래요? 방금 무슨 노래예요 기사님? 조항조에. 조항조에. 네. 옹이요?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기사님. 손님이 제목을 불렀으니까. 제가 한국 카페들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많이 웃고 해야 돼. 원래. 네. 좋은 기사님을 만나가지고. 그쵸? 케이스도 정신 산업. 왜? 나 이런 거 좋아해. 처음 보는 때 질찾했다. 아 너는 탁월한 선택을 했어. 잘했어. 정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일 거다. 잘했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듯이 주라고요? 기사님 저 때문에 힘드셨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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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